나에 대한 신념이 굳건한 이상 인류의 번영은 멈추지 않는다 자칠령의 아들, 딸들이여 계속 전진해 나아가자 형님이라고 부르면 생각해보지 누가 네 목줄을 잡고 있는지 잊지 마라 핀들레이고 그래 적이 프로토스를 선택했군 저 벌레들이 이렇게 나타날 줄 알고 있었지 네 황제가 보기엔 저것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핀들레이고 사랑해요 엄마 소명에 응답하여 일어나라 엄마 유능하군 지금 포기하는 건 반역이다 이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장비를 운영할 수 있겠지 너희 엄마가 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이제 그만 죽어라 그렇게는 안 되지 알고보니 그날은 내 제삿날이 아니었어 맹스크도 그럴 줄은 몰랐겠지 제삿날이 제삿날이 자라는 얘기는 안 했지 하나님은